10초 전에 띠띠띠 한다! 10초 후에 안 한다 했어? 지금 띠띠 소리 났어요 음..하심아..하심아.. 이거 그림자여서 그래 오늘도 돌아가는거야? 다 돌아가.. 여러분 오늘 D3인데요 제가 병아리들의 전란 중재 하드..곰돌이랑 하드랑 삐약이가 정란을 중재해가지고 이걸 깔아줄겁니다 병아리들이 태어날 때 그 롤러.. 전란해주는 그 롤러에 이물티를 묻지 않도록 해주는겁니다 좀 붙이게? 응 됐어? 응 응 여러분 지금 호동이가 안경을 썼습니다 호동이는 눈이 엄청 나쁘네요 지금 뭘 만들고 있습니까? 병아리 집입니다 우리 하드랑 콩고리랑 삐약이니까 평범한 소가 이걸 만들고 평범한 소가 이걸 만들고 됐다 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죠? 문도 막을 수 있네 문도 막을 수 있네 얘가 좋다 최첨단인데? 응 칭찬해줘 응 잘했어 아이디어가 좋았어 응 잘했어 아이디어가 좋았어 응 잘했어 응 잘했어 아이디어가 좋았어 응 잘했어 응 잘했어 응 잘했어 응 잘했어 아이디어가 좋았어 병아리 거의 다 맞네? 근데 병아리가 지금 핫팩을 갈아보고 도망가는 거 아니야? 쓰고 와서 응 아니요 핫팩 안에 앉아있으면 이런 거 장난감도 넣어주고 공동사 한 거 아니야? 그 위에 나가? 응 핫 깨져 있어 삐아기가 여러분 지금 비기인데 하드가 깨져있어요 하드아리 어머 진짜다 하드가 야 하드가 깨져있어 하드가 하드가 깨져있어 하드가 봐봐 봐봐 하드 아리 깨져있어 아니까? 봐봐 하드 보여? 응 하드가 봐봐 이만이 하드가 태어나려고 한다 있지 하드가 아리 깼어 어머 진짜다 진짜 아리 깨지고 있어 하드가 아리 깼어 하드야 힘내 하드 그리고 폰돌이랑 피하기도 힘내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학교 가려고 준비했는데 하드가 깨졌어요 아 진짜 욱신하여 이만으로 숨고 간 게 진짜 깨져있는데 진짜 깨져있는데 아 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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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만 깨져있어? 응 딸은 알드도 깨지길 바랍니다 오늘 엄마 어저께 자다가 삐약삐약 소리 들었어 사실은 하드가 하드가 어떻게 해 하드가 얼른 와 학교 갔다가 하드가 얼른 와봐 오늘 지금 안에서 삐약삐약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콤돌이랑 하드가 하드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드가 깨지고 있어요 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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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야 힘내 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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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가 하드가 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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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歲 æ돈 어머문 하트 없 stigma provin 난 어떻게 되나? 지금 병아리가 깨어나고 있나요? 아이고 안 들리실 수도 있지만 들리긴 해요 계속 들려 하두야 넌 깰 수 있어 깰 수 있어 깬다 거의 다 깼어 잘했어 하두야 제발 넌 할 수 있어 깨 깰 수 있어 깰 수 있어 깰 수 있어 우와 볼이 너무 귀여워 깰 수 있다고 힘을 내봐 잠시만 체력을 아껴 괜찮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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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우와 귀여워 아니 그것만 뚫으면 너의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단다 제발 제발 부탁이야 제발 제발 넌 깰 수 있어 깰 수 있어 깰 수 있어 깰 수 있어 진짜 한 시간만에 엄청 많이 깼다 그치 와 털도 보여 한 시간만에 이렇게 낀다고? 어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 소리 좀 들어 보게나 안심한 만에 이렇게 낀다고? 안심한 만에 이렇게 낀다고? 안심한 만에 이렇게 낀다고? 병아리가 발껍질을 깨고 있는 모습 보이시네요 시청자분들은 자 그럼 어머 금방 깨겠다 지금 시가 5시 35분 오후 5시 35분인데 이제 벌써 엄청 많이 깼어 병아리가 나온지 병아리가 알을 계속 깨는지 아침에 한 8시 정도에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9시간 동안 이렇게만 벌써 이만큼 깨졌고 이제 콩돌이도 거의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반대로 돼서 얘가 콩돌이고 와 허드네 진짜 엄청 많이 깼어 그냥 창고만 하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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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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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와 나온다 어머 어 뭐야 나온다 나온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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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도 안 돼 지금 망가서 담자 꺼내줘 어머 이렇게 와 와 와 와 6시에 나와 버렸네 와 와 대박 알 껍질만 꺼내줄까 아니야 아니야 가만히 놔둬 와 와 대박 와 완전 대박이야 와 완전 대박이야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안녕 안녕 와 와 와 와 와 왜 나는 저거?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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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이거 반 정도 갈라지니까 그냥 한 번에 딱 나온다 바로 나오네 아 병아리 진짜 진짜 어머! 움직여 자 이걸 이제 성한테 보내는거지 카톡이야? 응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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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여기다 방금 찍은거? 다 나왔다 다 나왔다 어머머 휘저꾸 난리 났어 아 다 나왔어 다 나왔어 다 나왔어 아 어딨어 아니 아니 근데 어떻게 보내? 여기 더하기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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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차버렸어 마르 다 차버렸어 병아리 소야 잘 봐 와 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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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끼어놨지 다 응 다 깼어 노란색이야 노란색 병아리 동작 소 응 소 응 응 응 하하 여기 뭐야 병아리 야 이게 어떻게 된거야 하하하하 좋아할거라 했지 아니, 벌써 이렇게 나왔어? 어! 오, 신기하네. 그래서 지가 나왔어? 어! 이상하네. 유튜브에서는 얘를 뜯어줬는데? 얘는 강해! 노란색이야! 어휴, 이게 큰 애가 나왔어? 이거 어떻게 인제? 돈이 보내줬어? 어? 어때? 귀엽지? 어? 얘가 물면 어떻게 해? 물리가 있겠나? 응. 물 것 같은데 구리가 그냥 부족하네. 할래? 네. 다 나왔어, 인제. 알을 딱 발로 찼어. 야, 우리 먹는 계란이 이렇게 나왔어? 아니, 맨날 계란이 있는데, 인제 아침에 하나씩. 와, 안아주! 빼빼빼빼빼! 지금 털 말리는 중이야. 나쥬! 빼빼빼빼! 빼빼빼빼! 네. 안 왔어? 지금 털 말리는 중이야. 네. 나쥬! 나쥬! 빼빼빼빼빼! 잘 찍으나? 헤잇! 헤잇! 와, 숨 쉰다. 모두 역시 하드야! 하드야! 와, 완전히 나왔다. 너무나? 그러니까. 뭐야? 소리 들려? 들려? 안 들려. 어머머머머! 아래서 이미 나왔어. 와, 눈 칼. 어떻게 방금 뚫고 있어, 인제. 우와. 날아오리, 와. 우와! 오, 많이 따지게 와 이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콤돌이 왜 이러지? 콤돌이 네가 오자마자 나왔어? 잠들었나? 너무 힘들어서 쉬는 중인가? 안녕.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뿌듯합니다. 두 마리나 태어났어요, 병아리가. 이제 잘 키워보도록 할게요, 콤돌이랑. 근데 지금 여기서 안 보면 헷갈릴 수도 있어. 옛날들 다 새기 노래가 아주.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 얘가 피하기. 여러분 얘가 피하기, 얘가 하드, 얘가 콤돌이. 첫째, 둘째, 셋째입니다. 피하기 오늘 태어났네요. 근데 진짜 태어났네. 얘들. 저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иться".